부대 생활 잘하고 중성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고 애비 걱정은 말아 아버지 이래서 이제 다 컸다고 애비 걱정을 성준아 가서 편지 자주 해 아버지 엄마 애비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금연표씨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선 금연표씨 금연 아직도 모르세요 아니 여기 금연표씨 없는데 표시가 없어도요 아 그래? 그럼요 기본이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씨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보건복지부